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지만 신규 감염자 폭증 비율에 비해 병원 입원 환자 수는 크게 폭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력은 델타 변이 등 다른 변이보다 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워싱턴포스트지가 집계한 코로나19로 인한 미 전국 입원 환자 수는 10만 3천 명으로 미국 내에서 델타 변이가 극성식이었던 지난해 8월 말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 폭증세에 비하면 입원 환자 증가세는 치명력이 약한 오미크론의 유행에 맞게 심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만 3천 명의 입원 환자 수, 같은 통계 일주일 전에 비해 27%가 증가한 것이지만 하루 신규 확진 일주일 평균치는 48만 7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109.7%나 폭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 확진 최고치는 25만에서 48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병원 입원 환자 수는 오히려 14만 명의 70%인 10만 명에 그친 것입니다. 그만큼 신규 확진 폭증의 추동력인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주일 평균 하루 사망자 수는 1,33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8%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 자수가 109% 폭증할 때 사망자는 오히려 늘지 않고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백악관 코로나 최고 자문관인 안토니 파우치 박사 역시 방송을 통해 이제 팬데믹의 충격을 잴 수 있는 지표는 신규 확진 자수보다 입원 환자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규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코로나 감염자도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중환자실 입원자 가운데 코로나 환자는 전체의 25%인 18,500명이고 중환자실 전체 병상 점유율은 78%로 올라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처럼 폭증한다면 입원 환자 수도 그에 비례하진 않더라도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자칫 인력난을 겪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해제, 코로나 입원 환자 주의에 촉각을 곤도세우고 있습니다.